인사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인사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졸업생들도 또 찾아오셨네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는 많지는 않지만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TV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오늘도 열심히 주제별로 명제를 정해놓고 한 꼭지씩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적어놨네 이렇게 용맹정진 소개랑 유튜브 시청자들한테는 안 할게요 그 용맹정진 동영상이 따로 있고 또 대구사랑방이 이렇게 만원의 기적이라고 이것도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것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방장님 소개 사진까지 다 있어요 오늘은 세 꼭지 정도 공부하면 해볼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가 첫 번째 꼭지가 결정장애예요 이걸 한번 중간 카테고리로 갖고 올게요 이렇게 결정장애 두 번째가 영원한 삶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갈지 영원한 삶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한 꼭지 두 꼭지 한번 달려보고 이거까지는 오픈을 안 할게요 이게 새벽에 오픈 될지 일단 처음에 결정장애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유튜브 시청자들을 포함하고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을 일체를 다 포함해서 자신의 삶인데 나보다 뛰어난 영적 구로라든지 혹은 1인칭 이렇게 나예요 나 1인칭은 2인칭은 너예요 너 이거는 가족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사람은 거울 보고 있어도 합일이 안 됩니다 지가 지를 거울 보고 있어도 거울 속에 자신이 자기를 속여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 인간은 자기를 믿지 못하는 불안전한 의식구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인류 자체의 고통의 뿌리라는 게 탄생을 한 거예요 지가 지를 안 믿어요 인간은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영적 구로 즉 3인칭입니다 그게 갓이 되는 거예요 갓 신이 된다니까 종교적 최고의 CEO들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합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지식의 체계인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부조화와 파괴 전쟁, 질병, 분열 이런 거는 익숙한다는데 화합, 화평, 합일 이런 개념은 왜 떨어져 있어요 삶에서 그러니까 나와 너가 분열하고 나와 너가 합일이 안 되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인류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언덕이 하나 필요해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잖아요 일체 마음의 무게를 드러내 놓고 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결과로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매개체가 필요로 하다 보니까 비빌 언덕을 3인칭으로 찾은 것이 갓이에요 종교적인 가장 높은 데 있는 CEO들 최고 경영자 관리자들 이분들이 구원하고 진리로 역사하고 이끌어준다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3인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도 불완전한 의식구조예요 너는 더더욱 못 믿을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불완전한 의식구조로 삶을 첫 단추를 채우니까 못 먹고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가족이나 동료나 이웃이나 선생님한테 의탁하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자신을 믿는 신뢰로 시작하면 굉장히 쉬워요 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지 못하니까 나는 너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화합이 안 되니 차라리 불평불만을 다 들어주는 3인칭 갓한테 의존하기 시작하는 불완전한 내 삶을 그러니까 내 삶을 진로 이걸 비전이라고 해도 좋아요 꿈이라고 해도 좋고 세계관이라고 해도 좋아요 나는 꿈을 가슴 속에서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예요 꿈이 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왜요? 내 삶을 내 스스로 한 번도 제대로 결정을 해본 사례가 없어요 왜죠? 이것 때문에 인간의 고통 때문에 삶의 비전은커녕 내 내일 있을 미래조차도 불확실한데 엉킨 채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뿌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 가진 마음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더 이상의 너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희망적 메시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금전적인 고통에 엉켜 있습니까? 예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학교 진로도 그렇고 과를 정하는 거 졸업하고 나는데 사회적 이런 직업 하나 정하는 것도 결정을 내 어지대로 해본 기억과 경험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뛰어난 나보다 어떤이죠? 나보다 잘난 네가 나보다 잘난 이들을 앞선 선자 써서 선생이라 그래요 나보다 잘난 선생이 있으면 내 미래를 누군가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요 인간의 고통이 너무너무 싫고 징글징글하니까 집에 가도 내가 나를 지지해 주는 세력은 거의 없어요 왜요? 내 스스로가 불완전한 의식구조다 보니까 지도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나를 양보하는 개념 그런데 오로지 상처 주고 지배하고 밟고 누르는 지배자의 자기 지배자의 버전으로 끼워 맞추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고 올인하는 가짐에 집착하고 욕망에 엉켜있는 지배자 계통이라니까 하는 말마다 상처투성이에요 하는 말마다 분별덩어리라니까 지가 지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배자의 패턴으로 끼워 맞추면 다 떨어져요 자기가 자기라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가운데 내일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의 삶은 우리의 삶이라니까 자기 삶이 아니라 너 가족들을 따뜻하게 케어해 주는 이웃과 나라와 세상을 위하는 홍익적 텍스트예요 카테고리가 이것이 적어도 내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것에 우린 할 수 있는 개념이 누군가가 결정해 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하려고 공부하고 그거 하려고 방황하고 여정을 통해 술래로 찾아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여기에 동의합니까 대답 좀 해 주실래요 동의해 주셔야죠 여러분은 잘난이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못난이거든요 왜요? 철에 못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에 들지 않았으니까 철부지예요 가을철 개벽기 개벽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하다는 의식구조를 찢어버리는 순간에 통으로 개벽이에요 그런데 엉킨 고통의 뿌리가 더 무겁다니까 51% 49%가 긍정이에요 행복이고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에 엉킨 채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잘생긴 도인 저 도인치고 좀 잘생겼어요 이런 도인이 내 미래를 결정해 주길 바라요 그런데 이때까지 컨셉은 이거 반대 개념으로 저는 도를 설파하고 마음을 가이드하고 교육과 입장에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내가 방법만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이 직접 이 고통을 한번 풀어 헤쳐보세요 하고 제 등을 빌려준 거예요 제 이름이 노천이거든요 하늘길이란 뜻이에요 길 따라 자 보세요 다시 적을게요 인고가 기도입니다 기도 인간의 고통은 기도를 통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론을 이때까지 제시해 주고 실천론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가운데 따라와 보세요 하고 자꾸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제한 제한적인 조건 그 다음에 금전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자꾸만 고통의 고리로 엉키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말은 내 기운이 달리는 도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문 쓸 때 길 뭐라고 써요 길 뭐? 길 도자입니다 도로는 길도자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냐고 인고? 아닙니다 요거 보너스 하셔야죠 이상하게 돈이란 돈은 이 돈전자가 나의 삶만 피해가는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불안전한 의식 구조가 출발을 한 가운데 인간의 고통도 못 풀었어요 거기다 금전적인 고통까지 배가 되는 거예요 가중 플러스 알파로 요거는 기도로 풀 수 있다면 요거는 기도입니다 기운이 달리는 도로 그러면 길도자예요 어떤 길 위에서 기도입니다 기운이 달리는 도로인데 기운이 달리는 도로인데 제대로만 내 기운이 만나주면 인간의 고통은 풀어져요 그런데 첫 번째 주인공 조상님이 했다라면 조상신이 되는데 이분이 원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입도라고 합니다 입도라니까 도에 드는 것 도에 들면 뭐해요 고통고자를 풀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입도인데 진짜로 바르고 정직하고 따뜻한 정의로운 대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분들이 원하는 도로가 따로 기도 방법이 그걸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끄고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여기 발품을 팔은 열정적인 노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끝난다 해야 돼요 아따 또 끝난다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저거 기어이 가서 듣고 말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살님 지금 웃으시잖아요 환하게 보살님은 기도해야 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보살님이 알고 있는 개념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여기도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있지만 그걸 제가 왜 가르쳐줘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용맹정진 10번만 온나 저 보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보살이 용맹정진 10번만 오면 내가 팔자진원으로 기막 확 완벽하게 세워서 죽는 날까지 아픔 하나 없이 두 번째 버전이에요 금고 요거 푸는 방법이 또 있어요 요거는 일명 동기신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제 유튜브에 동기신을 찾아라 당연해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동기신을 찾아라 잘 봐요 요거를 찾는 기도 진언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끄고 얘기할 거예요 요거 또 몇 분 정도 되면 원래 사랑방방장들한테는 코드별로 때리는 팔자진원이 따로 있어요 영성코드가 때리는 팔자진원 여러분 팔자진원 아시죠? 8가지 주문이에요 주문 2부에서 영원한 삶을 할 거거든 조금 있다가 요거 하면 기막의 원리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데 요 조상신들이 후손들 괴롭히려고 뒤에 주인공으로 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이분들이 지금부터 천기누설이에요 조금만 한 5% 정도만 하고 95%는 그거 얘기할 거예요 요 조상신이 원하는 게 따로 있다 했죠 이 기도법이 자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 기도에만 임해주면 보살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보살님은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했잖아요 제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안 합니다 왜요? 자기 기막의 파동이 그걸 거부한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보완해 주는 공부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해서 21일간 공부해 봐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요 그러고 난데 100일간 공부해 봐요 다시 찾아와요 하면 이게 진짜 알아가는 공부참도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결정을 제가 앞으로는 해줄 거예요 이 공부하세요 이거 21일간 37일 때리고 다시 합시다 그리고 100일 기도로 끝내버려요 나머지 금전적인 고리를 끌어버려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쉬운 말로 1분만 쉴게요 잡히어요 2분만 1분만 들어 1분만 더 1분만